아 진짜.. 나는 왜.. 도둑을 못 모으는 거야.. 이거 팔았으면 나 그냥 예립하게 사는 거거든요 저? 님들 그거 알아요? 저 정령서 쓰는 거? 근데 팔면 나 그냥 살 수 있어 예립하게 하나.. 가다.. 72.5%! 3, 2, 1!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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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진짜 게임!!! 3억 9천만원 아 진짜 개 심을래 심을래 으아 으아 으하하하 에이 자기가 없으면 큰일 났나 팔클스 바르자고? 팔클스 두 개만 바르자 너무 비싸다 팔클도 딱 두 개만 바르자 간다 간다 74% 간다 야 제발 붙어라 장다리 74% 제발 님들 제가 장파리로 만족하는 사람 같아요 여기 아래 보이네요 그림자 전장 보장여라 이거 이게 맞아 내가 내가 장에서 만족하는 사람이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어 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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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와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진짜 괜찮으니까 걱정 너무 하지 안아주셔도 됩니다 걱정되시면은 유튜브 한 번만 봐주세요 하하하 이거 넣고 갈게요 님들 bist다 지발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갑니다. 제발. 제발 가자. 제발.